그래 어차피 지금 멸전해점 사오면 좀 늦어요 늦어 지금 바로 갈게 이거 용이 15초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라인을 먼저 밀 수 없어가지고 지금 라인 주도권 밀 수 밖에 없는데 한타 한 번 해가지고 용 싸움 한 번 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주도권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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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쟤 뭐냐 쟤 뭐하냐? 진짜? 저 근데 쉔이랑 둘이서 아 근데 용이 못 잡히겠다 못 이겠다 못 이겠다 야 쟤 쉔공 안타줘? 바르스완체? 이기면 한 번?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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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이거? 아니 이걸 이걸? 아니 못 이끄여! 박은 못 이끄여! 아니 이거 못 이끄여 진짜! 못 이끄여 이거! 아니 진짜 보수를 더 샤이로 만들었어! 아 진짜요 아니 진짜 미쳤어 방금 아 놀랬어! 아니 보수를 더 샤이로 만들었어! 아이 새필 뭐야? 아 이그이씨 아이 이그이씨 아니! 개우졌어! 개우진 정도가 아니었어 나 최근에 받았던 이.. 아 진짜 뭐해 장난.. 와아.. 와아.. 대박이겠다 진짜 야 인간미까지 괜찮았냐? 아.. 인간미까지! 여기서 인간미.. 인간미 해주는거지 여기서.. 게임할만 나.. 응.. 발차 결렀어.. 배워졌어! 20! 길러 20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